안녕하십니까 박미수 전문가입니다. LS머티렐즈 18,000원까지는 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 좀 갈 길이 멀죠? 그동안 많이 내려왔습니다. 고점이 얼마였냐면 5만 1,500원입니다. 14,000원까지 빠졌어요. IPO 종목입니다. 작년에 상장한 종목인데 이 IPO 종목은 최고가에서 80% 정도 하락을 하면 바닥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15,000원대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14,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시장도 많이 빠졌죠. 전체 시장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LS머티렐즈 과연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LS머티렐즈 먼저 얘기하기 위해서는 시황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과도 관련이 있는데 현재 미국 대선이 트럼프와 카멜라 헤리스로 좁혀졌습니다. 헤리스라는 여자, 이분 굉장히 친환경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얼마 전까지 여러분 월가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었거든요. 에너지라든지 전통적인 산업 그런데 카멜라 헤리스로 바뀐 다음부터 바뀌었습니다. 헤리스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분이 친환경적인 분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하신 뒤 태양광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물론 여기 전기차도 포함이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최근에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LS 머티러즈가 바닥을 찍고 올라왔던 시점도 미국에서 바이든에서 카멜라 헤리스로 대선후보가 바뀐 다음부터였습니다. 8월 초부터 잠재적인 모멘텀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LS 머티러즈 먼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트, 대응 전략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까지 포함된 리포트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러즈 먼저 지분관계를 보시면 여기 크게 해서 볼까요? 한번. LS 전선이 43%, KVR 투자라는 곳에서 9.35%를 갖고 있습니다. KVR 투자는 K-Stone Partners라는 사모펀드에서 만든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이 사모펀드는 여러분 경영의 목적이 아니죠. 수익의 목적입니다. 공모했을 때 절반 정도 물량을 팔고 이 물량이 올해 6월부터 보호의 수가 풀렸습니다. 그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 물량을 블록딜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 하락을 노리고 블록딜 물량이 나올 것 같으니까 공모에도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를 누르는 하방 압력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머티러즈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이 5시가 좀 넘었습니다. 새벽에 영상 찍는 이유는 영상을 일찍 업로드달라고 합니다. 장중에 찍어봐야 여러분 단기 대응 안 됩니다. 최근 같은 시장에서 조금 길게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LS 머티러즈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 전력망 얘기가 나옵니다. LS 그룹 주식들이 전력 이슈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AI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LS 일렉티리라든지 LS 마린 솔루션 LS 에코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전부 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었습니다. 북미에서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전력망을 다 바꿔야 돼요. 근데 LS 머티러즈 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수급 때문에 사모펀드의 블럭들과 공매도 세력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반영이 되고 그러면 주가가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충전 이슈가 있습니다. 울트라 커페스터를 업그레이드 시킨 리튬형 커페스터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북미 유럽 매출이 많다는 부분 자 충전 시장은 400조짜리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이 시장 400조짜리 시장 자 테슬라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LS 머티러즈가 리튬형 커페스터 이 제품을 통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의 85%가 해외에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70이 북미 유럽입니다. 북미 유럽에서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진 기업입니다. 자 북미 유럽 비중이 높다는 거 IRA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을 전기차 공구방에서 배제시킨다? 당연히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미에 공장 있거나 매출 있는 기업들 자 이것도 헤리스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LS E링크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S E링크는 LS 그룹에서 충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때 LS 머티럴즈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충전이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이것도 전력 이슈인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독일, 중국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했습니다. 전력망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부해주는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AI 관련해서 전력 공급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연료전지가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블룸에너지의 전력을 공급한 이력 때문에 고요일 연료전지 이 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죠. 자 다 이런 사모펀드의 블럭딜 물량 때문입니다. 처음에 다 팔았으면 5천억을 버는 건데 다 못 팔았습니다. 남은 거 2,400억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보호계수가 풀려서 블럭딜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계속 블럭딜을 하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에레스 머티레일즈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충전 이슈겠죠. 시장이 워낙 큽니다. 400조짜리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자 에레스 머티레일즈의 리튬형 커페스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에레스 이링크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전 이슈 세 번째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그 다음에 연료전지 부분이 있죠. 자 이 두 개는 부각이 안 됐습니다. AI 데드 센터 전력 대안으로 왜? 수급되면 안 된 거죠. 나중에 잠재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사모펀드의 블록들이 나오고 있고 공면도 세력도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 하방 압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역시 가장 중요한 자 에레스 머티레일즈의 울트라 커페스터 전력 이슈가 있습니다.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전력망의 전압을 일정적으로 유지한다. 자 이것 때문에 에레스 머티레일즈가 10월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GE에서 공급 계약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분 투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월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고 주가에 큰 변동성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정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너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제가 문자를 주시면 일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에레스라고 보내주시면 자 주의 일정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제가 매주 주간회의를 하거든요.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의원들 제가 PB 생활할 때부터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주간회의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세력 정보 자 에레스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꽤 지지를 오래 했었습니다. 23,000원대 깨고 내려갔죠. 자 여기서 받아간 세력은 누굴까? 주식을 지금 사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에레스머티리얼즈 자 바로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주가는 왜 계속 빠지느냐? 자 외국인도 여러분 사는 게 단계가 있어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저가에 삽니다. 두 번째 구간배수 살짝 구간을 올려요. 세 번째 호가 근접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냥 저가에 사는 겁니다. 왜? 공매도 세력이 들어온 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물량을 밑에서만 받고 있어요. 그러다가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가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 타이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LS 머티레일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3만원대부터 이 14,000원 정도까지 이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가 IPO 종목이 최하단 가격이고요. 최고가에서 3만원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왜? 이 3만원이 여러분 공매도 세력들 있죠? 내리 누르는 매도 최하단 가격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 이 위에서 계속 매도한 거죠.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뚫리면 어떻게 되느냐? 쇼커버에서 스키즈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데 자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 보시면은요. 여러분 작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2023년 2,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간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합니다. 70만원, 80만원대 주가가 안 빠지고 버텨요. 얘네들이 그래서 쇼커버를 합니다. 그러다가 실적이 노출되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때는 시장가로 샀습니다. 숏, 스키즈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스키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 때문에 LS 머티럴지도 그래서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이 구간 박스 구간 3만원에서 14,000원대 15,000원대 정도 자 그리고 일정이 있습니다. 9월 17, 18일 날 FOMC 금리가 결정되죠. 2차 전지 종목들한테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중순에 3, 4분기 기업 실적이 나옵니다. 기업 실적도 확인이 되고 세 번째 개별 이슈가 하나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자 10월에 쓸 G일정 10월 달까지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안드레 코스터라니의 계산책론인데 자 경제가 있고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이걸 기업의 실적이라고 보고 얘를 가격 주가로 본다면 얘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AI 섹터나 이런 종목들 반려견이 막 앞서 나가다 보니까 주의가 거리가 멀어졌어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되돌림 가정 현재는 이런 시장입니다. 실적 주가 주가는 항상 실적으로 회계하게 돼 있습니다. 고평가 종목은 내려가고 저평가 종목은 올라갑니다. 시차를 두고서 지금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중입니다. 일정 거리가 되면 다시 반려견이 앞서 나갑니다.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LS 머티리얼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자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서 한참 돌아왔습니다. 지금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갈 수 있는 모멘텀 수급이 일단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리스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환경 관련 종목들 2차 전지도 관련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주가는 다시 앞서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특히 수급이 중요하다는 거 자 이런 종목들 IPO 종목들은 여러분 매매가 더 어렵습니다. 왜? 이 세력 기법이 따로 있어요.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자 먼저 패턴 분석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신의적 분석 이런 기본적인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대형 전략 자료 LS 머티럴즈 대형 전략 자료입니다. 자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기술적 분석에 케이스톤의 출구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전략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와 급등 예상 종목까지 배너 있는 번호 3158에 8575 LSR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제일 중요한 출구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구간별 대형 전략 그 다음에 케이스톤이 갖고 있는 펀드에 어닝 서프라이즈와 급등 예상 종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SR로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고요. 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제가 실시간 대형방을 만들었습니다. LS 머티럴즈 실시간 매매 신호드리는 방인데요. 자 무료방입니다. 사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 3158 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람방입니다. 무료방이고요. 자 사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LS 머티럴즈 쉽지 않은 종목이죠. 급락을 했지만 언제 사야 될지 자 LSR 있었죠. 리포트 대형 전략 리포트 출구 전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자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다. 실시간 대형 텔레그람방 300명 입장 가능한 방이고 실시간 매매 대형 해드립니다. 세 번째 LS라 보내주시면 제너럴 일렉트릭 일정 제가 문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특별한 자료 자 여러분 대응 전략 자료 출구 전략에 들어가 있는 리포트 LSR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실시간 대형 텔레그람방 무료방이고 사채 하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장을 빠뜨린 주범 여러분 알고리즘입니다. 기간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주문을 내고 있습니다. 고빈도 매매 천비를 1초 단위로 주문을 냅니다. 하이 프리컨시 트레이딩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여러분 전체 주식시장 비중의 70%까지 육박했습니다. AI가 시장을 핸들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대응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지나마처럼 급락이 나온다면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 대응 전략 자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시장별로 분석했고요. 코스피 이백 중소형제별로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배너 있는 번호 010 3158 8575 알고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알고리즘 매매 지난번처럼 시장이 급락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급등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라고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펀드 출구 전략 블록딜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누르기 누르고 있죠. 3만원부터 밑으로 계속 세 번째 자 해치펀드 친구들 들어왔는데 현재 1단계 진행 중입니다. 물량이 확보되면 2단계로 나갑니다. 그때부터 주가는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지휘일정도 있습니다. 10월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자료가 필요한 거죠. 자 시나리오 다 짜놨으니까요. 종목 리포트 챙기시고 텔레그는 방에도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